SFA 매수가 44,400원 비중 70%입니다. 삼성디스플레이 하반기 투자 얘기도 있고 또 중국 BOE 점유율도 좀 올라온 것 같은데 악재인가요? 호재인가요? 중장기로 보고 있습니다.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SFA 같은 경우에는 2월 말부터 좀 조정이 나와서 오늘은 현재가 4만 800원 기록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OLED 투자 재개의 기대감 이러한 부분들은 좀 긍정적인 면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주가 흐름은 어떻게 봐야 할지 좀 궁금한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이 종목은 중장기로 봤을 때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네, 일단은 종목이 조금 다소 느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투자하시는 분들한테 좀 맞는 종목은 아닌 것 같고요. 중장기적으로 보신다라고 하면 나쁜 종목은 아닙니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OLED 관련된 모멘텀은 충분히 있습니다. 사실 요즘에 디스플레이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두화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게 포스트 코로나 관련된 종목이 무엇이 될까 했을 때 많이 이슈되는 것이 5G라든지 혹은 디스플레이 쪽입니다. 그럼 디스플레이 관련해서 SFA는 좀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업체인데요. 종목 자체가 지금 PBR도 이 구간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평가되어 있는 국면은 맞습니다. 다만 종목에서 지지와 저항을 봤을 때 4만 6천원 부분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4만 6천원을 제시드리겠고요. 손절 라인 같은 경우는 지금 20주선 손절 라인이 3만 9천원을 제시드리겠는데 종목 자체가 아직 바닥에서 2배도 못 올라온 경우이기 때문에 4만 6천원까지는 좀 편안하게 보셔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전략 드리겠습니다. 네, SF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의 모멘텀은 좋긴 하지만 이 종목 자체가 움직임이 좀 느려서 좀 장기로 보시면 괜찮다고 합니다. 일단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4만 6천원대에서 매물대가 좀 많기 때문에 목표가 4만 6천원으로 제시해드렸고요. 손절가는 3만 9천원으로 가격 전략 제시해드렸습니다. 자, 계속해서 유튜브 댓글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밝은 모습에 마음이 밝아집니다. 항상 도움받고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라는 댓글을 달아주셨는데요. 자, S넷 매수가 6,850원에 비중 5%입니다. 비중 늘려서 가져가려 하는데 대응 전략 부탁드립니다.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는데요. 자, S넷은 IT 보안 관련주인데 주가가 작년에 굉장히 큰 움직임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거의 계속해서 6천원에서 한 7천원, 8천원 선 부근에서 몇 개월째 좀 횡보하고 박스권에서 움직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오늘은 현재가 7,190원을 기록하고 있어서 일단은 조금 수익을 보고 계시는데 전문가님, 이분은 추가 매수를 좀 고민하고 계신 것 같은데 괜찮을까요? 네, 추가 매수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일단 요즘에 IoT죠. 인터넷 업어덱이라고 해서 사물과 사물이 대화를 한다 해서 그런데 그 매개체는 인터넷이다. 그러니까 사람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뭐 밖에서 운전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화재경보가 울린다. 그럼 자동으로 센서가 작동을 해서 화재에 대한 부분들을 조치를 한다든지 아니면 자동차 운전 습관에 따라서 그거에 따른 보험료 측정이 된다든지 이런 것들이 다 지금 IoT 기술인데요. 포스트 코로나 관련 종목이다. 오늘 아마 포스트 코로나 관련된 종목들이 좀 낮게 형성되어 있다 보니까 바닥지 위주로 해서 좀 많은 문의가 주시는 것 같은데요. S넷 같은 경우도 5G와 함께 또 IoT는 같이 움직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지금 다음 종목의 섹터를 무엇이 봐야 될까요? 라고 많은 질문을 했을 때 5G 종목 이슈가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5G랑 또 뗄려야 뗄 수 없는 게 또 IoT거든요. 그래서 IoT 이슈는 조만간에 다시 한번 바람이 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S넷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턴 라운드 가능할 것 같습니다. 최저점이 3,400원인데 그래도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한 3배 정도 다른 종목이 3배, 4배 정도 다 상승했거든요. 그러면 이 종목도 키 맞추기를 나중에 한다라고 했을 경우에 9,000원까지는 충분히 상승할 수 있다고 보여지고 있고 목표가 9,000원에 손절가 6,000원을 좀 제시드리겠는데 종목 재차가 지금 무난합니다. 부채비를 좀 다듬 높은 것이 안타깝긴 한데 상승폭이 너무 작았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목표가 9,000원 그리고 추가 매수 가능 이렇게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S넷은 IoT 관련주로 앞으로 코로나 이후 시대에서 전망이 긍정적이라는 분석 드렸고요. 추가 매수도 가능하시고 목표 주가는 9,000원, 손절가는 6,000원 제시해 드렸으니까 참고하시면서 대응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3565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K이노베이션, 매수가 27만 5,000원, 비중 30%입니다. 악재 맥을 못 추네요. 어디까지 떨어질지 예상하기도 힘듭니다. 팔아야 한다면 언제 팔면 좋을지 알려주세요라는 문자를 보내주셨는데요. SK이노베이션 주주분들은 좀 최근에 굉장히 걱정이 크실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일단 폭스바겐의 배터리 교체 소식이 나왔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타격이 컸던 종목이었고 또 오늘 같은 경우에는 현대차도 배터리 자체 생산설이 나오면서 역시 오늘 배터리 3, 4 모두 주가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SK이노베이션 오늘 무려 5% 이상의 낙폭을 보이고 있고요. 20만 1,000원 선 부분에서 등락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SK이노베이션은 매도 전략을 좀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까요? 저는 시간이 해결해 줄 거라고 좀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 이제 대한민국의 배터리 3, 4라고 얘기하면 삼성 SDI, LG화학, SK이노베이션입니다. 그중에 LG화학과 지금 삼성 SDI에 비해서 SK이노베이션이 좀 많이 저평가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부채 비율이 다른 종목에 비해서 높았기 때문에 좀 저평가되었다는 얘기 나오고 있긴 한데요. 오늘 부근에서는 조금 이제 하반경직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20만 원인데 20만 원에서 한 18만 원 사이에 하반경직이 좀 나오고 다시 터라운드는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시장 자체가 조금은 배터리 관련된 종목들이 BBIG 중에 이제 바이오 움직였고 배터리 움직였고 인터넷 움직였기 때문에 순환매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수급이 게임주로 몰리다 보니까 배터리 쪽이나 바이오 쪽이 약세 여름을 보이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중에 주식은 또 돌아옵니다. 돌아올 때 다시 수익을 보면 될 것 같고 그 모멘텀상으로 봤을 때는 목표가는 다시 27만 원 정도까지 제시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16만 5천 원 제시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조금 길게 보신다면 다시 한 번 그래도 2차전지에 관련된 종목들은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네 2차전지 관련 주 다시 좀 기다려 보시면 다시 순환매가 돌아올 것 같다라는 전망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가가 20만 원 부근인데 18만 원에서 20만 원쯤에서 좀 지지가 받고 반등이 나올 가능성 있다라는 분석 제시해 드렸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손절가는 16만 5천 원 목표가는 27만 원 제시해 드렸으니까 참고해 보시면서 대응 전략 세워 보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은 1008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년차 주린이입니다. 카카오 매수가 37만 6천 5백 원의 비중 10%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금 처분하고 액면 분할 후에 재매수해도 될까요?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는데요. 자 카카오는 이제 오늘장 48만 9천 원 정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달에는 최고가 51만 9천 원까지 상승을 했다가 잠시 조정을 받고 다시 한 번 상승세 보이고 있고요. 또 이분 같은 경우에는 한 작년 말쯤 잠시 조정을 받았을 때 그때 매수를 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 일단 수액을 꽤 확보를 하셨는데 액면 분할 후에 다시 한 번 매수를 하고 싶으신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 지금 매도하고 나중에 다시 매수하는 전략이 괜찮을까요? 지금 주식 분할 관련된 부분 때문에 문의주신 것 같은데요. 카카오가 멜론이랑 분할 이슈가 좀 있네요. 그 부분들 때문에 이제 이슈 이야기가 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카카오 같은 경우는 실생활 관련주라고 그러죠. 카카오는 누구나 다 좀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예상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혹시 문자를 많이 쓰시나요? 카카오를 많이 쓰시나요? 카카오를 거의 100%를. 그렇죠. 카카오 거의 독점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아직도 상승 흐름이 좀 남았다고 봅니다. 워낙 실생활 관련주 중에 최실생활 관련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 10% 정도 상승 흐름이 더 남았으니까 지금 자리에서 한 5만 원 더 더하면 한 54만 원까지 상승 흐름 보셔도 되실 것 같고요. 분할이 된다 하더라도 크게 무리수 없이 상승 가능한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흐름 기준으로 54만 원 목표가 제시드리고요. 손절 라인은 40만 원 제시드리겠는데 수급이 너무 좋습니다. 크게 걱정 안 하시고 가져가셔도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수급도 좋고 또 앞으로 추가 상승 여력 충분히 더 있다라는 분석 제시해 드렸습니다. 일단 손절가는 40만 원 그리고 목표가는 54만 원까지도 상승할 것 같다라는 의견 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유튜브 댓글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활기찬 월요일입니다. 오늘도 닥터스탁 본방사수합니다. 라고 감사한 댓글 주셨고요. 범양건영 매수가 4,632원 비중 10%인데요. 지금이라도 손절을 해야 할까요?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자 범양건영은 오늘은 현재가 2% 정도 하락하면서 4,520원 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주가는 작년 8월쯤에 고점을 찍고 나서 계속해서 하락세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오늘은 일단 2% 이상 하락을 하고 있는데 손실은 그렇게 크진 않으시긴 하지만 더 하락을 할지 불안해서 손절을 고민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범양건영은 지금 손절을 고민하는 게 괜찮을까요? 최근, 오늘 질문 주신 종목 중에 가장 어려운 종목인 것 같은데요. 범양건영은 거래소 종목입니다. 즉 코스피 종목인데 최근에 다른 종목에 비해서 많이 못 얻는 케이스입니다. 그런데 지금 서울시장 선거라든지 부산시장 선거 모두 다 주택에 대한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부동산 경기에 대한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범양건영 같은 경우는 건설주이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정치 테마주로서도 엮일 수 있는 그림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지역이 부산이기 때문에 지금 다중바닥 형성 자리에서 왠지 오늘은 올릴 수 있는 흐름까지 만들어졌습니다. 시장 자체는 좀 약세 흐름이기 때문에 여기서 하반경직이 나올 것 같고요. 추가적인 상승 흐름이 나온다고 했을 경우에 5,300원에 매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종목 자체가 좀 많이 부진한 흐름입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5,300원 제시를 드리고요. 손절 라인은 4,400원 제시를 드리는데 크게 무리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종목 자체가 조금 둔합니다. 둔하다는 것은 탄력성이 약하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5,300원에 매도하시고 타종목으로 교체하시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범양건영은 건설주죠. 건설주 같은 경우에는 대선을 앞두고 정부 정치의 기대감이나 정치 테마주로 인해서 한 번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분석을 해주셨고요. 일단 이 종목은 목표가 5,300원 그리고 손절가는 4,400원으로 제시해 드렸는데 아무래도 좀 급등 가능성은 좀 적다고 판단을 하셨기 때문에 매도하시고 종목 교체 의견으로 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유튜브 댓글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성우테크론 매수가 6,000원 비중 10%입니다. 지금 좀 내려와 있는 가격에서 추가 매수해도 될까요? 계속 들고 간다면 목표가도 궁금합니다라는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자, 성우테크론 같은 경우에는 작년 말에는 좀 계속 횡포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2월 달에는 좀 상승세가 나왔습니다. 그 당시에 6,400원 선 부근까지 상승했다가 최근 한 달 동안은 다시 한 번 하락을 하고 이번 주에도 좀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일단 오늘 현재가 5,220원 기록하고 있고요. 이분은 6,000원 선 최근에 상승 나왔을 때 그때 매수를 하신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추가 매수를 해도 괜찮을지 그리고 목표가를 얼마로 잡으면 좋을지 궁금하다고 하시는데 전문가님, 이 종목은 가격 전략 어떻게 잡으면 좋을까요? 네, 일단은 성우테크론 같은 경우는 종목 괜찮습니다. 주가가 그렇게 크게 많이 빠진 상황도 아니고요. 일단은 성우테크론의 기본적인 펀더멘털은 검사장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검사장비 제조업체이기 때문에 2차전지 검사장비까지도 확장할 수 있는 연결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모엘리리드 수요라든지 혹은 2차전지 수요가 증가되게 되면 당연히 검사장비 섹터에 대한 상승 흐름도 있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 다음에 실적적인 부분도 작년도 개선되었고 영업이 개선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올 1분기도 실적적인 부분들은 충분히 기대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소금의 업체이지만 충분히 상승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차트를 보시게 되면 지금 구름대 다중바닥 구간입니다. 크게 하반경 지역은 잘 돼 있는 모습이고요. 상승 흐름 충분히 만들어질 수 있는 그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정고점이 한 8,000원인데 지금 8,000원까지 가도 크게 무리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6,000원, 8,000원 이렇게 구간적인 부분도 있다고 보셔도 되실 것 같고요. 추가 매수 5,200원 부근 가능하실 것 같고요. 손절라인을 보신다고 하면 한 4,200원 정도 제시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크게 무리할 수 있는 자리는 아니기 때문에 편안하게 보셔도 되실 종목일 것 같습니다. 네, 성우테크론 같은 경우에는 검사 장비 업체인데 반도체 그리고 2,000원지 이 두 분야에서 모두 기대감 앞으로 나올 것으로 보이고요. 또 최근에 실적도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추가 상승 가능한 괜찮은 종목이고 목표가 8,000원, 손절가 4,200원 제시해 드렸으니까요. 참고하셔서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유튜브 댓글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E&D 매수가 3만 100원, 비중 20%인데요. 저평가된 자동차 부품주라 생각이 돼서 매수를 했는데 매수 후에 계속 하향 중이네요. 전략 부탁드립니다라는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자, E&D 같은 경우에는 올해 들어서 한 4만 2천원선, 4만 1천원선 부근에서 음식임을 보이다가 2월 중순부터는 좀 역시 시장 하락과 함께 조정을 많이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현재가 2만 8,600원 기록하면서 손실을 좀 보고 계신데요. 최근에는 시설 투자 소식도 있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앞으로 2차전지 소재 차업에서도 앞으로 좀 기대감이 있을 것 같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전문가님, 이 종목은 저평가된 자동차 부품주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계시는데요. 앞으로 전략을 좀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일단 저평가라는 것은 좀 상대적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E&D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상승할 수 있는 흐름이 있을 수 있겠는데 3만 100원에 매수하셨다고 했는데 본전매도 한번 전략 제시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단기적인 흐름에서는 지금 추세가 좀 꺾였습니다. 물론 다시 한번 스윙이나 중기적인 흐름에서는 갈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모멘텀이 있다고 보여지지만 지금 상황에서 추세가 꺾이면서 다시 토너 라운드 하려면 좀 시간이 걸릴 것 같고요. 그래서 본전매도 전략 제시드리고 손전라인은 2만 7,200원 제시드리겠는데 지금 종목 자체가 나쁘진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전기차라든지 이런 모멘텀 충분히 있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은데 조금은 탄력성에서 아쉬움이 남기 때문에 종목 교체 의견, 본전매도 의견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ENDD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 관련 모멘텀은 충분하긴 하지만 이 종목 자체가 탄력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다시 한번 주가가 턴어라운드 될 때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다라는 전망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손절가는 2만 7,200원으로 잡아드렸고요. 매수가까지 올라왔을 때 그냥 매도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 드렸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계속해서 3824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컬러레이, 매수가 2,040원에 비중 30%입니다. 색조화장품 원료주로 알고 있는데 계속 하락세여서요. 전망이 궁금합니다라는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자, 컬러레이는 작년 10월, 11월 이때 당시 한 번 한 달가량 좀 급등세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2,900원 선까지 고점을 찍고 나서는 이후에는 좀 주가가 하락세 보이면서 오늘 현재가 2,000원 선 하회하고 있고요. 1,990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화장품 원료주로 알고 있다. 그럼 이제 화장품 주로 관련해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전문가는 컬러레이는 앞으로 전망을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네, 앞으로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요즘에 마스크를 쓰다 보니까 그냥 우스갯을 화장품이 덜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부분들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작은 부분이지만 큰 변화가 주시장에서는 영향을 받게 됩니다. 아마 이제 코로나19에 대해서 포스트 코로나 관련된 종목이 무엇일까 했을 때 화장품 관련된 종목으로도 연결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작년 같은 경우 화장품 주로들이 다 부진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심리적인 부분도 주시장에서 영향을 받습니다. 마스크를 쓰기 때문에 화장품을 덜 쓸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관련된 종목이 안 될 수도 있을 걸? 실적적인 부분도 크지 않다 하더라도 심리적인 게 주가에 반영이 되거든요. 하지만 앞으로 다시 한번 화장품에 관련된 이슈들은 언제나 매력적인 부분은 뭐냐면 첫 번째는 소모성이 크다는 겁니다. 화장품 주들은 언제든지 바로바로 없어지는 소모성 제품입니다. 물론 단점적으로 봤을 때는 화장품 관련된 종목들이 지입장벽이 쉽다는 거죠. 하지만 원료를 만드는 업체이기 때문에 어쨌든 간 다른 종목에 비해서는 경쟁력은 있다고 보여지고 있고 전체적인 상승으로 보면 보여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지지와 저항 논리에 따라서 2250원, 2250원에는 저항 구간으로 좀 보여지고 있고요. 손절라인을 체크해 드린다고 하면 1880원 제시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2200원까지 좀 무난하게 보셔도 포스트 코로나 관련된 종목으로 두어 받을 수 있는 종목이다.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이제 화장품 주들 같은 경우에도 앞으로 백신 접종이 확대가 되면서 수혜 받을 수 있고 또 주가 반등도 기대해 볼 수 있다는 부분 짚어드렸습니다. 일단 2250원대에서 저항대가 나올 것 같기 때문에 목표가는 2200원 잡아 드렸고요. 손절가는 1880원 제시해 드렸으니까 참고해 보시면서 가격 전략 세워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1330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율촌화학 매수가 2만 6,500원 비중 30%입니다. 너무 손실이 크네요. 기다려도 될까요? 아니면 손절해야 할까요? 진단 부탁드려요. 라는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자, 율촌화학은 포장지 제조업체라고 하는데 지난 1월 달에 배터리 파우치 필름 국산화 기대감 반영이 되면서 굉장히 급등 흐름을 보였다고 합니다. 상반기 내 최종 부품 승인이 이뤄질 예정이다 라는 분석이 그 당시에 나왔었는데요. 이로 인해서 2월 달 주가가 2만 9천원 선까지 고점을 찍고 나서는 한 달가량은 좀 조정이 나오고 있고요. 최근에는 121선 부근까지 밀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1만 9,750원 보여주고 있는데요. 전문가님 이 종목 조금 더 기다려 볼까요? 아니면 손절을 고민해 볼까요? 조금 더 기다려 보셔도 되실 것 같은데 혹시 좋아하는 과자 있으십니까? 과자요? 네. 과자? 잘 안 드시죠? 그 몸매 관리하시는 분들은 과자를 잘 안 드시는데 그 새우강 농심입니다. 농심. 농심 봉투 만드는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기본적인 펀더멘탈은 과자 봉투 만드는 업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포장지죠. 그렇죠. 과자 포장지 만든 업체인데 유촌학 같은 경우 일단 보시게 되면 일단은 그 펀더멘탈이 있다 보니까 수익성 구조가 괜찮았습니다. 어쨌든 간 대한민국의 어떠한 과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해외에도 굉장히 요즘에는 핫하게 인기가 많습니다. 특히 포장용지를 잘 만들어야 과자가 부스러지지 않기 때문에 그것도 어떻게 보면 핵심 기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2차전지 파우치 관련된 모멘텀까지 붙게 되면서 날개를 달았다가 최근에 3대장이죠. 삼성, SDI, LG와 SK노베이션이 하락하면서 좀 같이 하락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슬슬 바닥을 좀 잡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구간은 크게 무리수는 없을 것 같고요. 다시 턴우라운드와 함께 주가 상승은 기대가 됩니다. 다만 단기 흐름은 아닐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시간은 필요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좀 스윙, 아니 스윙은 아니죠. 중기 흐름 정도 봤을 때 한 2만 4천 원 정도까지 흐름은 다시 열려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표가는 2만 4천 원 제시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1만 9천 원 제시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너무 크게 걱정하지 않고 보셔도 대시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율촌화 지금 바닥을 잡고 나서 다시 한 번 반등 가능성이 있다라는 분석 드렸고요. 목표가 2만 4천 원, 손절가는 1만 9천 원으로 제시해드렸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보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월요일장도 이렇게 유튜브와 문자로 종목 고민들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저희가 실시간으로 처방전 내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지금도 상담 신청 열려있으니까요. 문자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고요. 또 노란톡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면 방송이 끝난 이후에도 전문가님들과 더 다양하게 소통을 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휴대폰으로 찍으셔서 바로 입장해 주시고요. 또 어떻게 들어가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역시 문자 샵 3772번으로 황주명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투자 정보는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 여부에 대한 결정은 여러분 각자의 판단으로 하셔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댓글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SK 매수가 25만원, 비중 5%입니다. 추가 매수하고 싶은데 여기가 바닥인 것 같은데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언제쯤 추가 매수하면 좋을까요?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자, SK는 최근에 ESG 경영이나 또 자회사들의 백신 관련 사업들 바이오 사업들 이런 부분들이 기대감이 좀 높아지면서 1월달 말쯤에 다시 한번 고점을 찍었습니다. 36만원 선까지 올라갔다가 두 달가량은 다시 한번 조정 나오고 있고요. 최근에는 25만원 선, 24만원 선 이 부근에서 좀 이렇게 횡보하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자, 그래서 지금이 바닥인지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SK 추가 매수 지금 해도 괜찮을까요? 조금만 기다렸다 하시면 더 좋으실 것 같습니다. SK가 무슨 약자인지 아십니까, 혹시? 모르겠습니다. 선경직물이라고 해서 원래는 섬유 만든 업체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확장을 해서 화학이 됐고 화학에서 확장이 되면 제약바이오가 됩니다. 그래서 관련 다각화를 좀 잘한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이제 금융까지도 넘어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SK가 이제 크게 세 가지 모멘텀이 있습니다. 일단은 SK바이오 관련돼서 모멘텀이 좋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크게 투자할 수 있는 바이오 업체가 누굴까요? 라고 했을 때는 SK그룹주다라고 단연코 뽑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SKC라든지 SK머트리얼스 같은 경우는 지금 2차전지 관련된 종목으로 굉장히 투약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SK 관련해 가지고는 IT 관련된 모멘텀이라든지 금융 모멘텀까지도 추가적으로 나올 수가 있는데 지주사입니다. SK 같은 경우는 지주사로서 큰 흐름을 바라볼 수 있는데 지금 장기적으로 다시 한번 30만원 갈 것 같습니다. 장기적으로 30만원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히려 삼성전자가 10만원 가는 것보다 SK가 30만원 가는 게 훨씬 더 쉽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자리보다는 23만원 이하에서 추가 매수하는 전략이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30만원 그리고 23만원 이하에서는 추가 매수 가능 이렇게 전략을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K 같은 경우에는 바이오와 전기차 등 주요 모멘텀들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30만원 선까지 회복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 제시해 드렸고요. 추가 매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말고 조금만 더 기다려 보신 다음에 한 23만원 이하에서 해보는 게 어떨까 하는 의견 드렸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한국전력이 전기요금 관련해서 개편 소식을 발표했는데요. 유보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7년 만에 인상이 좀 무산됐다고 하고요. 2분기 전기요금은 동결하겠다라고 발표한 만큼 또 이 한국전력 주가에 미친 영향도 있을 수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문자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797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인데요. 현대차 매수가 24만원 비중 20%입니다. 매수가 보다 지금 좀 내려와 있는데 지금 추가 매수 가능할까요? 가격 절약 부탁드립니다. 라는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자 현대차는 오늘 0.65% 정도 소폭 하락세 나오고 있고요. 22만 8천원 기록하고 있습니다. 매수하신지는 얼마 안 되신 것 같은데 추가 매수를 고민하고 계시네요. 전문가님 현대차 지금 추가 매수 가능할까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 시총이 50조는 적당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현재 지금 시총이 한 49조예요. 그러면 한 1조 때문에 매수를 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울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한 40조 밑으로 내려와서 매수해야 좀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한 20% 정도 지금 간극이 나와야 되는데 23만원에 20%면 한 4만 6천원 정도 더 빠지게 되고 그러면 한 18만원에서 17만원 사이 이 정도에서 추가 매수 가능 구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본다고 하면 이 종목이 한 저도 60조까지는 봅니다. 그러면 한 20, 한 4, 5만원 정도 이상은 볼 수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아직 겪어야 될 과정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표가는 25만원 제시드리고요. 만약 추가 매수하시겠다고 하면 17만원 이하 제시드리겠고요. 손절 나이는 사실은 크게 의미는 없을 것 같은데 16만원 제시드릴 것 같습니다. 어쨌든 현대차 같은 경우는 조금 추세가 아쉽습니다. 지금은 들어갈 자리는 아니라고 좀 보여집니다. 네,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이미 주가가 많이 상승을 했고 일단 단기적으로 봤을 때 추가 상승 여력은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판단을 해주셨습니다. 추가 매수 같은 경우에는 17만원 이하에서 고려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25만원, 손절가는 16만원으로 제시해드렸습니다. 자, 계속해서 6828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ENG 매수가 5,980원, 비중 20%입니다. 저 PER주로 보고 매수를 했는데요. 앞으로 이 종목 괜찮을까요? 자세한 종목 전망 부탁드립니다라는 질문을 보내주셨는데요. 성도 ENG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관련주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최근에 주가는 좀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지난 1월 달에도 한 차례 급등세가 나왔었고 지난주에도 한 번 움직임이 있었는데 일단 오늘은 현재가 5,830원 기록하고 있고요. 이분은 조금 손실 중이시네요. 전문가님, 이분은 좀 저평가 기대감 있을 것 같다라면서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 앞으로 좀 전망을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네, 사실은 저평가는 맞습니다. 참 이상하게 이 종목은 안 올라갑니다. 영업이익이나 그 다음에 PBR 같은 경우도 다 저평가되어 있는 구간이 맞다라고 보여주고 있고요. 성도 ENG는 더 상승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충분히 한 1,000억 정도의 가치는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한 20%, 20% 정도 상승을 하면 있을 것 같고요. 그럼 1,200원이니까 한 7,000원 정도. 아, 그 자리가 딱 고점이네요. 그래서 7,000원 정도까지는 상승을 하면 충분히 있을 거라고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종목 자체가 손절이탈라인 잡는 다음에 5,100원 정도 잡으면 될 것 같은데 지금 어쨌든 간 수급도 들어와 있고 이전에 나갔던 수급도 다시 한번 턴어라운드 할 수 있으니까 목표가 7,000원 잡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종목 자체가 조금은 약세 여름이 자꾸 오고 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7,000원 넘어서 바라보는 것은 리스크 관리가 필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7,000원에 과감하게 매도하시는 전략이 유효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이 종목 저평가 맞다고 하고요. 지금 구간에서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고 합니다. 한 전 고점인 7,000원 부근까지 상승 가능하다고 하는데 그 부근대에서 전략 매도 의견 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은 9633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AP위성 매수가 18,300원, 비중 16%입니다. 차세대 중형 위성 1호 발사 기대감에 매수를 했는데요. 단기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떨까요? 생각보다 자꾸 빠지네요.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자, AP위성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항공우주 관련주로 엮이면서 올해 들어서 굉장히 급증을 했습니다. 2월 달에 고점은 2만 3,850원이었고요. 또 최근에는 차세대 중형 위성 1호기가 이번 달 20일에 차질 없이 발사가 될 것 같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지난주에 한 번 또 급등 움직임을 보였던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AP위성은 단기로 보신다고 하시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 종목? 저는 주식은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라라는 격언을 대기 중시적이거든요. 오히려 뉴스에 팔라라는 격언이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봤을 때는 1만 9,400원에는 전략 매도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지금 최근에 미국부터 시작해서 관련해서 우주항공에 대한 이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일단 충분히 빠르게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1만 9,200원 매도 의견 좀 드리겠고요. 손전라인은 1만 6,000원 제시 드리겠는데 아직 상승세에서 살아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올라왔을 때 정리하시는 게 어떤 상승폭에 대비 리스크 관리가 될 수 있다는 부분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목표가 1만 9,200원 드렸고요. 손절가 1만 6,000원 제시 드렸습니다. 항공우주 관련 이슈는 많이 남아있긴 하지만 최근에 많이 급등을 했던 만큼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이렇게 좀 가격 전략 세워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0969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GS 매수가 4만 1,200원 비중 30%입니다. 리테일 다른 종목들은 가는데 GS는 왜 이렇게 빠질까요?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는데요. GS는 오늘 현재가 3만 9,000원 기록하고 있고요. 작년 9월쯤에 바닥을 찢고 나서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긴 하지만 그렇게 큰 움직임을 보였던 건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유통이나 편의점 관련해서 좀 앞으로의 실적 기대감은 좀 좋을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 GS는 조금 손실 중이신데 앞으로 주가 움직임 어떻게 보시나요? 길게 보면은 이거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지주사 종목입니다. GS는 혹시 또 어느 약자인지 아십니까? 굿? 모르겠어요. 이거 알면은 안 됩니다. 사실은 이게 이거에 따로 나이를 알아볼 수 있는데 골드스타입니다. 금성이고요. 그래서 예전에 금성 TV가 있었죠. 그래가지고 GS인데요. GS 같은 경우는 요즘에 인기를 많이 얻고 있는 게 GS 리테일입니다. GS 리테일이라고 해서 BGF 리테일이랑 같이 CEO와 GS 이렇게 지금 편의점이 양대산맥이라고 부르죠. 한국인이 좋아하는 편의점 또 1위를 브랜드 평판 뽑혔다라는 이슈도 좀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지주사 같은 경우는 주가가 빠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지주사 투자하시는 분들은 배당을 바라보거나 좀 안정적인 투자를 하실 때 지주사 투자를 하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GS 같은 경우는 좀 최종적인으로만 4만 5천원까지는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표가는 4만 5천원 좀 제시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손절 라인은 3만 6천원 제시드리겠습니다. 목표가 4만 5천원 손절가 3만 6천원인데 충분히 좀 여유 두고 보셔도 되실 종목이다. 왜냐하면 이게 소비주이기 때문에 크게 경쟁을 받지 않습니다. 네 GS 앞으로 실적 기대감이나 주가 상승 기대감은 있는데 지주사이기 때문에 움직임은 좀 느릴 수 있다는 부분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 4만 5천원 손절가는 3만 6천원 제시드렸으니까 참고하셔서 가격 전략 세워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5365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한항공 매수가 2만 8천원 비중 20%입니다. 계속 저 가격대 부근에서 지루하게 움직이고 있네요. 그냥 가져가야 하는 걸까요? 아니면 팔고 종목을 교체해야 할까요? 상담 부탁드립니다.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대한항공 오늘도 2만 8천 2백원 기록하면서 시청자님 매수가 부근에서 큰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일단 아시아나 인수는 계속해서 차질 없이 이뤄지고 있는 것 같고요. 실적 같은 부분들도 항공사 중에서는 괜찮죠. 그리고 앞으로 백신 접종 기대감 이런 것들이 반영되면서 최근에 좀 올라왔던 것 같은데 전문가님 대한항공은 그냥 보유를 해볼까요? 아니면 종목을 교체해볼까요? 교체 의견 드리겠습니다. 참 쉽지 않은 판단이었는데요. 대한항공 같은 경우 포스트 코로나 관련된 종목이죠. 항공주들에 대한 부분들이 주각을 받을 거고 예전에 저가 항공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부분들 많이 없애겠다. 그리고 지금 저는 이제 증권을 하기 때문에 해외를 거의 못 나갑니다. 그런데 지금 억압돼 있는 심정이 많은 분들이 많다고 그래요. 해외에 가서 스트레스 풀려고 하는 분들도 많고 있어서 아마 그 수요가 폭발하게 되면 실적은 엄청나게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지만 일단 주식은 선반영입니다. 왜 선반영이냐면 2015년도, 그러니까 약 6년 정도의 고점을 지금 찍었습니다. 대한항공이. 그렇다라는 부분은 충분히 상승세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는 주식은 선반영되었을 때 매도하시고 다시 눌릴 때 공약하는 전략이 낫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전략 가격 매도 의견 드리고요. 교체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항공주들 같은 경우에도 앞으로 백신 접종 시작이 되고 확대가 되면 역시 그 분야에서도 보복 소비 좀 일어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분석 드렸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기대감들이 있긴 하지만 이미 주가에 선반영됐다라고 판단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매도를 하시고 다른 종목으로 교체하는 게 어떨까 하는 의견 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6349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세계건설, 매수가 5만 8천원, 비중 30%입니다. 한 번 크게 급락 맞고 나더니 속절없이 자꾸 떨어지기만 합니다. 하락세로 완전히 돌아선 걸까요? 상담 부탁드려요라는 문자를 보내주셨는데요. 자, 신세계건설, 시청자님 매수가까지 올라왔을 때가 지난 1월 달에 한 번 있었고요. 지난주에 한 번 있었습니다.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화성 북제테마파크 사업이 본격화될 것 같다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이 소식 때문에 한 번 급등세를 보였는데 하지만 그 상승세가 유지가 되지 못하고 전부 다 이렇게 반납을 하면서 마감을 했고요. 오늘까지도 계속 음봉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4만 5천 350원 기록하고 있는데 전문가님, 신세계건설은 주가 흐름 계속 하락세로 봐야 할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그래도 잘 갈 것 같습니다, 아직은. 골프장 관련 수혜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요즘에 골프장 회비가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사실 골프장 위기를 좀 맞았다가 다시 대한민국이 골프장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캐리피도 비싸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등록비죠. 북비가 굉장히 비싼데 그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이 실적적인 부분으로 반영이 될 것 같습니다. 회원권에 대한 부분들도 수요가 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날씨적인 측면까지 영향을 받아서 주가 상승은 이루어질 거라고 좀 보여주고 있는데 차트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차트 보시게 되면 다시 한 번 5만 8천원까지는 올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5만 8천원까지는 올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고 다만 손절 라인 같은 경우는 4만원, 4만 1천원에서는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마지막 3 패턴까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본전 매도 전략 좀 제시드리겠고요. 종목이 급하게 올라온 만큼 리스크 관리는 필요할 수 있다. 하지만 본전까지는 충분히 올라올 수 있다는 부분 참고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신세계 건설 같은 경우에는 골프장 관련주로서 앞으로 추가 상승 나올 것 같다라는 분석 드렸고요. 시청자님 매수가 5만 8천원까지 반등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매수가에서 매도 의견으로 대응해보시라는 의견 제시해드렸습니다. 자, 계속해서 유튜브 댓글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잘 보고 좋은 처방 잘 받고 있습니다. 미코 매수가 1만 7천6백원, 비중 45%입니다. 언제쯤 반등이 올지 궁금합니다. 손절을 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는데요. 자, 미코 최근에 보시면 최근 고점이 1만 7천6백원 선 시청자님 매수가 부근입니다. 그 부근 때에서는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고 저항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최근에는 연료전지 전문 기업으로 수소연료전지 개발에서 관련 이슈가 나오면서 또 한 번 부각이 됐었던 것 같은데요. 하지만 이제 주가가 오늘은 1만 4천4백원 기록하고 있고 또 비중도 적지 않아서 좀 걱정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미코는 손절 고민해봐야 하나요? 미코는 두 가지 모멘텀 때문에 굉장히 시장에서 두각을 받았었는데 첫 번째는 이제 2차전지 관련된 모멘텀, 수소전지죠. 수소전지 관련된 모멘텀 1차고요. 2차는 이제 진단키트 관련된 분자진단 관련된 부분이었습니다. 최근에 이제 워낙 분자 관련해가지고 진단 관련인 거죠. 결국은 쉽게 얘기하면 코로나 진단키트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이 약세 여론을 받기다 보니까 그와 관련해서 좀 악영향을 받았고 그다음에 수소 관련된 부분들이 최근에 트렌드 한 번 타고 나서 좀 쉬고 있는 상황이라서 조금 약세 여론을 받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차트상으로 보게 된다면 지금 쓰리 바닥입니다. 쓰리 바닥을 찍고 터널아 온다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자리에서 이 종목이 이제는 조금은 다소 버거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수소 모멘텀이야 지속적으로 상승으로 만들어낼 수는 있겠지만 단기적인 트렌드를 따라가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16,000원을 제시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12,900원을 제시를 드리겠는데 일단 좀 탄력성이 둔화된 만큼 매도했다가 다시 한 번 흐름을 지켜보시는 전략도 유의할 수 있다는 부분 참고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수소와 분자 진단키트 두 가지 모멘텀이 있긴 하지만 최근에는 좀 주가의 탄력이 떨어지고 있고 좀 그러한 부분들 리스크 관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목표가 16,000원, 손절가 12,900원으로 제시해드렸으니까요. 일단 매도하셨다가 다음에 한 번 흐름을 지켜보시라는 의견 드렸고요. 참고해보시면서 대응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3913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다날을 매수가 8,890원에 비중 20%로 보유 중입니다. 제가 매수한 이후부터 내려가고 있어요. 손절해야 하는지와 손절한다면 매도실기가 알고 싶습니다.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다날은 이제 쿠팡 관련주 그리고 가상화폐 관련주로서 지난달 쿠팡 상장 이슈가 나오면서 굉장히 급등을 했습니다. 최근에도 이제 페이코인 관련해서 소식이 나오면서 다시 한 번 강세 보였는데 전문가님, 이분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좀 매수가가 높으셔서 손실이신 것 같은데요. 손절 전략을 좀 세워봐도 괜찮을까요? 다날은 두 가지 내용이 있어서 아직은 더 가져가도 될 것 같은데 일단은 결제 관련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쿠팡이라든지 여러 가지 전자상거래 업체죠. 전자상거래 업체가 두각을 받을 때마다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이고요. 그 다음에 다날코인이라고 해서 최근에 두각을 좀 받고 있습니다. 다날코인의 로직을 보게 되면 사실은 조금은 눈가리고 아웅일 수는 있겠는데 비트코인을 결제를 할 수 있게끔 만든다. 대신에 다날코인을 사서 비트코인으로 교체를 해서 다시 비트코인이 결제됐던 다날로 쓰게 된다. 이런 로직이에요.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결제사가 진행하고 있는 코인이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두각을 좀 받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름처럼 어떻게 보면 최근에 다 좋은 날입니다. 원래 다 좋은 약자가 다 날인데 최근에 시장에서 다시 한번 다 좋은 수익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주가상승을 보게 된다면 지금 전고점은 한 번 더 터치하지 않을까 그래서 9.800원까지는 전략 대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 수급이 이탈이 없기 때문에 목표가 9.800원까지 제시드리겠고요. 손전라인은 6,900원 제시드리겠는데 아직 상승으로 남아있습니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실 것 같습니다.